에이 똥동스 하이 똥똥쓰 혀가 부르셨습니까? 혀기가 둘이네? 혀기가 둘이라고요? 혀기가 어떻게 둘입니까? 그래, 나 그리고 동동 이제 어떻게 혀기가 둘입니까? 저... 저 이제 그냥 공연 때문에 연습 좀 하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라이브 놀라지 않아요? 아니지, 혀기가 둘이요 예 어느 쪽이 오빠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동백꽃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건... 귀여워 오빠야, 결혼해요 어떻게 답해요? 어떻게 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하는 거야? 어떻게 답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답을 얻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걸까... 아, 말로? 말로 하는 거예요? 오빠 결혼해요. 언제요? 언제? 혹시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건가? 맞아요? 아닌데, 뭔가 이거 내가 답한 느낌이 아닌데. 아니, 맞나? 응답을 눌러 화면에 표시하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응답을 어떻게 눌러요? 아니, 응답을 어떻게 누르는 거야? X 누르는 건가? 지금 당장 Right Now 나랑 해줘. 아, 이거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새로운, 뉴, 눈물 터득. 마라탕, 마라탕 좋아요 오빠? 좋아하지는 않는데,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먹어 본 것 같아요. 한 번 먹어봤나? 네.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내가 뭐 같이 인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라이브 방송 초대? 오늘 기분 꿀꿀했는데, 오빠가 라이브 해줘서 풀렸어. 다행입니다. 요가 누나는 준비되어 있어. 몸만 가요. 맞아, 크리스마스 이브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Hola, 메리 크리스마스. How are you today? Today was tired. How are you today? 형, 남동생들도 좋아해 주시나요? 그럼요. Bro. You're my bro. You're bro. 형, 산타. 옷도 약간 산타 느낌. 잠옷 산타.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2일 705 동백꽃 하는 중. 와우. 와우. 이건 1당 100도 아니네. 거의 1당 705네. 와우.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아까 보니까 두 번 들었던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저는 안 듣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를 안 하게 되는 아, 맞다. 사실 나한테는 저 데이터가 있지. 그래서 난 스밍을 안 하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어젠가? 벌써? 어제 맞나? 지금 24일이니까 엊그제지? 어, 엊그제. 아우. 새벽 되니까 이게 날짜기... 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그 멜론에 진입도 해보고 진이랑 이런데도 그래도 그래도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 저보다 성민이가 너무 좋아하고 신나가지고 물론 저도 너무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구요. 네. 이게 이게 몇 번이야? 아, 이거 몇 번이지? 기다려봐. 385 3585 4번 2860 이게 1조 368억 2868만 3800 인데요. 이거를 들었는데 결혼해주냐구요? 이거 어제는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만큼 들었으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들어요, 지금. 나나나 2조 2조 3 4 4 5 오빠, 저 고등학교 들어가요. 축하해 주세요. 와우.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하이스쿨. 예. 너무너무 축하해요. 재밌겠다.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 오늘 연습 가기 전에 잠깐 매니저 형이랑 집에서 치코바 치킨 먹고 갔어요. 치킨에 햇반. 네. 웃기다. 여우 지금 바람 피는 거야? 네? 제가요? 왜 이렇게 다들 결혼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시지? 다들 결혼하고 싶으신가 보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 누구 데려가지? 어... 일단... 앤영은 아웃. 앤영은 도움이 안 될 거 같아. 그리고... 아... 앤영은 계속 앤영은 다 좋은데 약간... 앤영은 좀 앤영은 다 좋은데 약간... 좋은데 약간... 앤영은 네이 약간 입맛이 좀 까다로우니깐 내가 피곤할 거 같고... 앤영은 좀 까다로우니까 약간 피곤할 거 같고... 쓰읍 하아 레오용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다루기 쉬울 것 같아요 라비 형은 무인도 라비 형은 1박 2일 가야 되니까 네 뜬 뜬 뜬 뜬 네 시키려고 레오용 요리 잘하니까 뭐 오빠 립밤 발라요? 그럼요 저는 데뷔 때부터 키엘 립밤을 아주 잘 바르고 있어요 다른 건 안 바르고요 배고파 오빠 요즘 보는 거 말해줘라 저 스위트홈 저 스위트홈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야식 먹자고? 안 돼요 야식은 안 돼요 야식은 안 되고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는 질문도 있네 음 음 음 음 서울 추워요? 일본 엄청 추워 아 진짜요? 서울은 한때 엄청 춥다가 지금 별로 안 추운 거 같은데 오 오 이쁘게 배경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는데 아 너무 부담스러우시려나 죄송해요 발 드는 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 이번 추워요 몸 잘 챙기세요 따뜻하게 입고 카카 까까까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ㄹㅇ 얼빡 좋아 아 그래요? 와 이거 질문 잠깐 안 봤는데 엄청 밀렸네 야 매추 야식 메뉴 추천 야식 메뉴 음 야식 메뉴 야식 메뉴 곱창 야채 곱창 야채 곱창이요? 야채 곱창 맛있게 드시고요 오빠 내 질문 한 번만 읽어주지 100번 한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00번 해주셨는데 제가 왜 못 찾을까? 나빴네 네 잠깐만요 100번 했는데 어디 있을까? 아 이거 뭐였지? 곳에 들어오니까 또 까먹었네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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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오빠 삼겹살이 좋아요 레오 오빠가 좋아요 삼겹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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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형이져 당연히 어떻게 제가 음식과 사람을 비교합니까 질문창 너무 좋은데 얼굴이 풀로 안 나와서 아쉬워 유미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유미아 애니메이션? 저 애니메이션은 안 봐요 애니메이션은 안 봅니다 내 질문도 봐줘라 찾아볼게요 여러분 뭐? 없어졌나? 민초 반민초 저는 뭐 민초죠 무조건 민초죠 혹시 제 질문 보이나요? 네 보여요 잘 봤고요 지은이도 불러줘요 지은아 네 불렀고요 오빠는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집에서 맨날 그냥 뭔가 비싼 거 입던데 이것만 입지는 않아요 네 비싼 거를 자주 돌려입죠 불렀고요 네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난방 없는 겨울 두껍게 입으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근데 여름은 답이 없어 베라 최애 메뉴는? 저는 그거요 그 뭐야, 그거 마법사의 할로윈 초콜릿무스 같으면서도 그 죄송해요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바라바바바밤 흠흠흠흠 흠흠흠 음흠흠흠흠 왼쪽 눈 찌르고? 찌르고는 뭐야? 왼쪽 눈을 찌려요? 왼쪽 눈 찌르고 찌르고는 뭐지? 왼쪽 눈을 찌르라는 건가? 왼쪽 눈 찌르고 오른쪽 볼 찌르기? 지금은 안 돼요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실패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이걸 왜 못 하지? 아닌가? 나 지금 두 눈 다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저 이쪽 눈 뜬 거예요 왼쪽 눈 뭐지? 약간 그건가?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양손으로 하면서 하는 그런건가? 안되는 사람이 있나 이게? 그럽니까 여러분? 안되는 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고맙습니다 안녕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강아지요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앨범 계획이 있나요? 뭐지? 엊그저께 나왔는데요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햄버거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 저 요즘 저도 약간 햄버거 좀 좋아하면서 수제버거도 많이 먹는데 아 다운다우너도 되게 맛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또 먹게 된게 그 뭐지? 노스트레스 버거인가? 뭐 그런것도 있어요 되게 맛있구요 그리고 제가 먹었던 역대급 수제버거는 태희영래꺼 테이스티버거인가? 태희영래 버거가 진짜 저는 제가 역대까지 먹었던 수제버거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넵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자 자 자 자 자 혁이 한상혁 오빠 상혁이 뭐가 낫지 상혁이? 너무 혁이랑 한상혁 오빠는 좀 최근에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 지금 폰기종 모드라 아이폰 엑스에스에요 네 마이폰 엑스에스에요 마이폰 엑스에스 마이폰 엑스에스 지금 폰기종 모드라 아이폰 엑스에스에요 이거 위로 올릴수록 최근인건가? 귀여워 포기했대 내꺼 안읽어줘도 된대 근데 내꺼 봐달래 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깜빡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그만하겠다 누워서 하니까 이게 약간 나른해지고 졸리네 뭐 신박한거 없나 재미난거 없나 재미난거 없나 내일은 감자탕을 찍어볼까 내일은 감자탕을 찍어볼까 내일은 감자탕을 찍어볼까 내일은 감자탕을 찍어볼까 진청곡 준비 내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이제 이번 주요일날 공연 때 이제 할 것들 준비하고 있죠 신박한게 뭔가 안보이네 신박한게 뭔가 안보이네 카트 다시 할 생각 카트 가끔 하는데 아주 가끔 차는 안사요 이제 이제 이젠 내가 차를 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비싸 아이폰 12%로 넘어오라고 아 여러분 안보이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면 리스트들이 막 보이거든요 제가 고르기 전에 그거 입고 있는거에요 아이폰 12% 바꾸려구요 어 네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하하하하하하 나 신청곡에 춤춰달라고 부탁했는데 볼 수 있을까 춤이요 춤이요? 그거는 신청 고음 느낌이라든지 신청 댄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비결이 뭐야? 그냥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아 이거 좋다 이거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케바케일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투어 겸 여행을 좀 꼭 해보고 싶어요 여행을 안 간지도 너무 오래됐고 또 그 나라에 가서 공연이나 뭔가 그 지역에 가서 공연을 안 한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요 해봤지 나 해봤는데 네 또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끝 24분이니까 나 얼마나 했지? 맞아요 어쨌든 사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올해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2020 라이브 투데이를 온라인 공연으로 하게 되었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못 오셨던 분들 아니면 멀어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많이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공연 함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주 열심히 긴장하면서 해볼게요 네 또 어떻게 되게 대관도 다행히 27일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딱 올해 마지막 일요일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더라고요 다행히 응원해 고마워 잘 자요 잘 자 저 재우는 거요? 저 재우는 거요? 잘 자요 가 잘 자요 가 네 굿나잇 여러분도 잘 자요 네 네 좋은 거요 네 잘 자요 왜 갑자기 다들 나를 재우시는 거지? 왜 갑자기 다들 나를 재우시는 거지? 왜지? 굿밤 응 굿밤 응 굿밤 목 관리 잘 해야 해요 그럼요 잘 해야죠 요즘 그래서 커피도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아 저 자려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갈 준비했나? 그랬나? 17분이니까 그럼 17분이니까 그럼 20분까지만 딱 깔끔하게 하고 오늘 그거 축구하지 않나? 아닌가? 오늘 하는 거 같은데? 새벽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이거 토트넘이랑 스토크시티인가? 동등아 좀 빌리자 지금 해? 뭐지 저 위에 분 한 분은 1시간 3분 뒤에 한다고 하고 한 분은 지금 한다고 하는데 갑분 축 두시 반에 20분까지 딱 깔끔하게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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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1분 남았어요 그러네 동등이가 둘이야 동등이가 둘이야 욕 여러분 댓글 보여요 여러분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나 가르치는 이거는 오늘 이만 이만